앵커리의 똑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이명웅씨가 AAA 시상식에서 5관왕을 수상을 했습니다.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죠. 인기상과 핫트렌드상, 페블러스상, 베스트 초이스상 그리고 대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필리핀 아레나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8번째로 맡게 되는 AAA가 스타뉴스가 주최하는 행사죠. 어제 MC가 아이브의 장원영씨와 강단희의 그리고 제로베이소의 성한빈씨가 맞았었는데요. 이명웅씨가 이번에 5관왕을 차지하면서 특히나 마지막 수상은 너무나 뜻깊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상소감만 쭉 봐도 굉장히 감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대도 너무 멋있어서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두구두구 보고 싶은 영상이었는데 어제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진짜 열심히 응원하고 또 댓글 다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인기상을 수상했을 때 수상소감은 굉장히 간략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명웅입니다. 이렇게 멋진 곳에서 멋진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면서 어제 이제 입고 나온 수트가 입생로랑이더라고요. 그 벨벳 수트가 너무 잘 어울리고 요즘에 유난히 더 얼굴이 작아진 것 같은 착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상이 핫트렌드 상이었는데 핫트렌드 굉장히 뜨거운 사람인 것 같잖아요. 이슈의 중심인 것 같고. 딱 이명웅씨한테 어울리는 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눈웃음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수상소감을 하는데 그 표정도 너무나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상 이름이 너무 멋있어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을 받게 해주신 영웅시대 가정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수상소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명웅씨가 수상소감을 길게 안 해요. 보면 문장이 뭐 한 서너 문장 안에 수상소감을 해서 굉장히 간략한데도 딱 필요한 말을 하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딱 다가온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더구나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면은 그 페블러스 상 받을 때도 그 페블러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수상소감을 했었잖아요. 굉장히 재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받은 상이 베스트 초이스 상이었는데 이번에 이명웅씨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여유가 있다라고 느꼈던 게 이렇게 쭉 시상식장을 보면서 분위기를 맞춰간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 수상소감을 보면 앞서 너무 멋진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이렇게 멋진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요. 현장 분위기가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 순간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또 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하는 동료들도 기억을 하면서 그리고 이 멋진 순간에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뭔가 생각해서 읽는 듯한 수상소감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어서 좋고 이 순간에 함께 있다는 게 또 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멘트가 참 좋더라고요. 요즘에 그 우주를 컨셉으로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잊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래 알갱이도 그렇고 두오다이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맥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명웅씨 세계관 안에 그 곡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한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도 즐겁게 즐기시고 또 날씨 많이 추울 텐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베스트 초이스상의 수상소감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장의 분위기도 얘기하고 이제 무대부터 나가는 거예요. 무대에 함께 해준 동료들 그리고 무대 앞에 있어 주신 영웅시대 팬 여러분들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함께 보고 있는 한국의 팬들까지 잊지 않고 챙기는 아주 멋진 수상소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상이 이제 바로 패뷸러스 상이었는데 네 번째 받는 상이니까요. 오늘 정말 많은 상을 받고 있는데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멋진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수상소감을 남겼는데요. 상이 사실 어제 이제 댓글 보니까 수납장을 하나 더 짜야겠다. 작년에 이제 상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상을 둘 데가 없다 그랬었는데 장식장을 또 짜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셨었는데요. 이번에 패뷸러스 상까지 받고 나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진짜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던 게 작년에도 이제 올해 스테이지 상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올해 임영웅 씨가 몇 개의 상을 받느냐도 있었지만 대상을 받을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다섯 번째로 대상 올해 팬덤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게 보였었어요. 대상인 올해 팬덤 상 스타랭킹 킹 오브 킹 저는 이 킹 오브 킹이 참 좋더라고요. 스타랭킹 킹 오브 킹 왕중왕이잖아요. 올해 팬덤 상을 수상했는데요. 임영웅 씨가 올해 팬덤 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상은 특히나 아티스트와 팬덤이 연결돼서 케이팝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아티스트에게 주는 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은 정말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죠. 현장에 계시는 참석해 주신 영웅 씨의 팬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칭찬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는데요. 임영웅 씨가 팬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순위를 결정지는 스타랭킹에서 세상에 74주면 1년 반이잖아요. 74주 연속 1위에 오른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네요. 이 말이 진짜 진심으로 느껴졌고 상 이름에 팬덤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특히나 감격스러웠던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영웅시대 덕분에 제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여기 와주신 우리 영웅시대 가정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영웅시대 가정 여러분들 항상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고 했는데 기자분들이 그걸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이 팬덤상을 받을 때 임영웅시가 영웅시대 덕분에 제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 정말 진심을 확 느낄 수 있는 말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상은 임영웅시를 응원하는 팬덤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트로피를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상 이름에 팬덤이란 문구가 들어가니까 더욱 기분이 좋다면서 트로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수상소감을 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임영웅시가 감격해 하는 거를 이런 행동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모래알갱이와 두오다이의 대상 수상자다운 무대가 이어졌었는데 이 무대에 노래를 부르고 무대를 끌어가는 임영웅시 모습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악세사리도 보니까 처음에는 트위드 자켓을 입었더라고요. 이제 레드카펫 할 때는 이제 입생로랑의 수트를 벨벳으로 입었는데 네이비와 블랙이 적절하게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의상이었고 특히 입생로랑의 수트가 멋있잖아요. 근데 이 수트는 진짜 임영웅시 피지컬에 탁 얹으니까 와 진짜 그 아우라가 남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상을 할 때는 그 수트를 입고 있었고 모래알갱이 부를 때는 트위드 수트였는데 임영웅시가 키가 크고 다리가 기니까 이 짧은 상의가 입으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트위드가 사실 몇 회 전만 해도 남성 아티스트를 입던 옷이 아닌데 그 검정색에 금사가 있는 것 같은 트위드를 짧게 입고 부르니까 모래알갱이가 니트 입고 부를 때와 또 다른 아주 화려하면서도 고품격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임영웅시 음성이 또 특히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잖아요. 모래알갱이가 라이브로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은 의상 보니까 굉장히 강렬했어요. 이게 장식도 굉장히 화려한데 의상은 이제 검정색 의상이었고 그 의상도 두오다이의 뭐라 그럴까요? 춤 신춤왕의 무대 그리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무대로 끌고 가는데 딱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팬덤상을 받고 좋아하는 임영웅시를 보고 있는 많은 팬들이 진짜 울컥하고 감동스러운 장면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영웅시대 분들을 눈이 마주칠 때마다 눈 인사를 해주고 하트를 해주는 모습이 참 좋았는데요. 저는 어제 이제 위버스로 중계를 봤었는데 중간에 끊겨가지고 임영웅시 무대를 못 볼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제가 라이브 방송 마치고 라디오 하러 가면서 다행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에서 이어폰을 꽂고 임영웅씨의 모래알갱이와 두오다의 무대를 봤는데요. 작년에 AAA 시상식 볼 때는 임영웅씨가 누구랑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지 무대에 선 모습이 어떤 건지 이제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그거를 보느라 사실은 다른 댓글을 읽는다든지 그럴 여유가 사실 저는 없었는데요. 올해는 보니까 임영웅씨 무대하는 모습과 임영웅씨 무대 다음에 아래쪽에 임영웅씨의 팬이 아니신 분들도 이렇게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그거를 보고 굉장히 뿌듯한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열렸고 또 아레나 시상식장이 굉장히 음향이 좋았다고 하네요. AAA 대상인 올해의 팬덤 스타랭킹 킹오브킹상을 수상했을 때 그 밑에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팬덤 인정이지. 영웅시대 팬덤이 화력이 정말 강력하다는 건 다른 팬덤들도 인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임영웅씨가 이렇게 무대 위로 상 받으러 올라가는데 팬덤 인정이지? 라는 댓글을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다른 타 팬이신 것 같아요. 근데 영웅시대 분들 대단하긴 해. 임영웅씨가 상을 뭐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댓글에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영웅님 축하드립니다. 이런 것도 있고 와 이렇게 감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니까는 여러 나라 언어로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언어를 다 못하고 영어도 제가 잘 못해가지고 잘 몰랐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해가 가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대상 하나는 받으실 줄 알았어요. 대상도 이제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 임영웅씨가 대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AAA Grand Prize 대상이죠. 팬덤 오브 드 이어. 올해의 팬덤상이잖아요. 스타랭킹, 킹 오브 킹. 볼 때마다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임영웅씨가 이 상을 받을 때 표정이 참 좋아서 임영웅씨 대상 축하해요. 와 임영웅.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프로필로. 그러니까 임영웅씨 팬은 아닌 것 같은데 와 임영웅. 감탄사를 내보내는 게 있고요. 솔직히 받을만 하잖아. 웬만한 남돌보다 성적이 좋은데 임영웅씨는 혼자고 남자 아이돌분들이 되게 많은데도 남자 아이돌보다 성적이 좋은데 이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정의 댓글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 영웅시대 못 이기지 축하축하 멋져요 영웅시대 이렇게 영웅시대를 축하해주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수상소감하는 임영웅씨 표정이 너무 밝고 좋았고요. 임영웅님 멋집니다. 그리고 다른 팬이신 것 같아요. 댓글 남기신 분이 영어로 쓰셨는데 This is too accurate. 이거 너무 정확하다. 올해의 팬덤상은 영웅시대가 받을만하다.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사실은 이 댓글 보면서 제가 좀 적잖이 놀랐던 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있고 시기 어린 그런 댓글들도 있어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본인이 응원하고 있는 아티스트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팬덤인 영웅시대와 아티스트 임영웅씨를 인정해주는 듯한 댓글들도 많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드 놀랬다 이런 댓글들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캡처하면서도 뿌듯한 순간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댓글이 다 임영웅씨를 응원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상식에 굉장히 많은 팀들이 참석을 했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응원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았지만 이 중간중간에 임영웅씨 팬들의 영웅시대의 축하 댓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축하해주고 있었다는 게 좋아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선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회사들은 영웅스 보고 배워라 이번 콘서트 얼마나 좋게 열었냐 진짜 이거 감동했잖아요. 이번에 콘서트로 임영웅씨가 대한민국의 콘서트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켰잖아요. 이번 콘서트 얼마나 좋게 열었냐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탑팬이 축하해준다 축하해요 이런 멘트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영웅씨가 이제 모래알갱이 무대를 하는데 거기 댓글은 임영웅 잘생겼다 노래도 잘하고 이런 댓글들도 있었고요. 임영웅씨 이날 미모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영웅시대는 너무 세다 그리고 이분은 임영웅씨 팬이신 것 같아 임영웅 하늘색 하트 I love so much도 있었고요. 넘사벽 최고 최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목소리 너무 멋있다고 임영웅 목소리 죽이네 진짜 노래 잘하신다 모래알갱이 무대를 보면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넘사시네요. 좋지 않습니까? 라이브 넘사시네요. 임히어로 화이팅! 임영웅 최고! 이거는 이제 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인 것 같은데 라이브 넘사시네요. 참 좋았습니다. 시상식 무대가 있으니까 다른 팬들에게도 임영웅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래알갱이 무대가 무대도 착한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어다이 무대가 펼쳐졌는데 우주선이 발사되는 뒷배경에 임영웅씨가 더블 상의에다가 이쪽에는 굉장히 큐빅이 많이 박혀있는 화려한 장식이 있는 의상은 참 심플한데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사전 녹화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임영웅씨 모습이 굉장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의 반응 이 노래 참 좋다 이런 반응 굉장히 좋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두어다이 가자고 이런 댓글들이 있었고요. 두어다이 무대가 펼쳐지면서 갑자기 막 아이돌이 되시네 이런 댓글도 있었고 춤 잘 춘다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임영웅씨가 이제 뒤에 있는 댄서분들과 멋진 무대를 펼쳐줬는데 어떤 분은 하이브에서 모셔가겠습니다. 물론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멋있다 임영웅 임영웅 너무 멋지다 이런 댓글들도 있었고요. 아니 근데 영웅님 생각보다 되게 어려 보이시네요. 임영웅씨가 이제 그날 함께한 아티스트들의 나이를 좀 비견하자면 뭐 고등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어른스러운 축에 속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영웅님 생각보다 되게 어려 보이시네요. 이 댓글을 보고 AAA 시상식 무대가 굉장히 어려 보였어요. 제가 봐도 너무 애기 같았거든요. 멋있네 이런 댓글들도 있었고 처음보다 춤이 느신 것 같은데요. 멋짐 이런 댓글도 있었고 근데 노래 좋음 진짜임 그리고 이거 참 좋더라고요. 와 힙하다 두어다이 무대를 보면서 와 힙하다 쿨 이런 댓글들도 있었고 랩까지 멋져요. 멋있으시네요. 엄지척 두 개 랩도 되게 멋있죠. 그리고 라이브 맞음 이걸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콘서트에서 임영웅씨가 춤추며 노래하는 걸 라이브로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전 녹화가 된 영상이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라이브 맞음 그만큼 놀라운 실력인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춤을 저렇게 격렬하게 추면서 흔들림 하나 없이 노래를 할 수 있지? 이런 뜻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임영웅 멋지다 도 있었고요. 장르를 다 소화한다 이런 멘트들도 있었습니다. 임영웅씨와 임영웅씨를 응원하는 영웅시대를 응원하는 댓글들만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물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임영웅씨를 좋아하는 영웅시대가 아니어도 임영웅씨의 무대를 보고 칭찬하고 영웅시대 팬덤의 대단함을 보고 인정해주는 댓글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멋지게 시작된 AAA 시상식 5관왕을 수상하면서 끝났는데요. 앞으로 또 몇 개의 트로피를 다 쓸어 담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AAA 시상식 정리해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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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